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자 뭐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 라고 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는 메시지 같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삼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려요. 혹시나 선생님 저는 지금 이미 할 말 없어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어 2000년에 여러분 2000년 하면 굉장히 까마득하게 여겨지겠죠. 그때 선생님이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그때 선생님이 열심히 아 또 나이 같은 거 계산하지 마세요. 알겠죠. 연도를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공일 학번이 될 뻔 했었던 썰이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때 굉장히 인기 있었던 허준이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삼수할 때 무렵에는 대장금을 좀 봤었던 기억이 나요. 아 삼수 이유구나 그거는. 어쨌든 선생님이 이과였어요. 이과였고 그리고 제가 정말 찐 이과라서 물리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선생님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리투를 우리 금정여구에서는 단 두 명이 선택을 했는데 한 명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 늘 제가 전교 월딩이었어요. 그래서 그 1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리투를 놓지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ENFP.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욕은 굉장히 많지만 집중력은 1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야심은 크지만 실천력은 1도 없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가 수학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 모의고사 80점 만점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본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가 18점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 있었습니다. 고1, 고2, 고3 모두 제가 급식 부장을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시라가지고 급식 명단 제출하려고 교무실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수연아 이리 와봐라. 그래서 갔죠. 네 쌤. 이렇게 했더니 모의고사가 18점인데 넌 도대체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니?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허준처럼. 정말 저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높은 데를 말했지? 안 되겠다. 서울대 약대? 선생님이 또 표정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성대 약대?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좀 있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생각에 기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얘기죠. 대학을 못 간다. 이 말씀이셨어요. 그 말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 어머니한테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내 열심히 한번 해서 보여줄게 엄마. 이렇게 큰소리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학원을 끊었어요. 끊고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루에 30문제씩 꼭 수학을 풀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는 만점 받겠다. 우리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겠다. 나의 능력을. 내가 노력만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면 진짜 얼마나 무서운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트를 하나 딱 해가지고 여기 노트에다가 약속 노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이 디딤돌에서 나오는 개념 원리. 개념 원리. 이걸 사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외우기 시작했어요. 뭘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원방정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유제 나오면 유제도 풀고요. 그 당시에 공통수학 수1, 수2 이렇게 했었는데 공통수학부터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놀랐던 건 정말 제가 의지력이 있더라고요.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30제를 다 풀어가지고 딱 3개월 뒤에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80점 만점에 64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점수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여러분 이게 수학이요. 저는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외우면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응용을 할 수 있게 되고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답지를 좀 안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 중에 이름이 밝혀도 되겠지? 김민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제 얘가 저희 학교에서 전교 한 2등 정도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얼굴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인기도 좀 많고 성격도 털털하고 하지만 공부에 대한 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제 앞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쉭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64점이 너무 뿌듯해가지고 아 64점 봐라 64점 오늘 내가 치킨 하나 더 줄게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64점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걔가 딱 보더니 핏이 굳더라고요. 발로 풀었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ENFP는 또 있잖아요. 내색하지 않지만 상처를 또 크게 받아요. 뭐야 이 나쁜 액스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너를 한번 이겨보겠다. 목표가 바뀌었죠. 경희대 한의대는 이미 날라갔어요. 민진이를 무조건 이기자. 그래가지고 걔가 자면 저도 같이 자고 걔가 공부하면 같이 공부했는데 이 애가 도대체 어떤 애냐면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잠만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했어요. 그래서 자면 맨날 저만 혼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놀다가 걸리면 맨날 걔를 안 혼내고 선생님이 저만 혼내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얘가 진짜. 얘는 모의고사 보면은 80점 만점에 77점. 3점짜리 하나 정도 틀리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너무 이제 격차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 64, 77은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서면에 동보문고라고 있었어요. 부산에. 동보문고 가가지고 수학책을 다 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집을 다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쌓아놨어요. 쌓아가지고 이 30제를 안 되겠다. 양을 늘리자. 80제. 그 다음에 좀 심한 날은 다른 과목 하나도 하지 않고 400개를 푼 날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성적이 올랐어요. 그게 80점 만점에 72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여름때였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수투에 삼각함수 미적분을 우리는 했었거든요. 삼각함수 미적분 막 공식 있잖아요. 심프시는 두신코 이런 거 있잖아요. 코프코는 두코코 이런 거 있었어요. 막 외우면서 열심히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막 낑낑 앓고 있다가 아침에 시작했다가 밤이 뭐야. 점심 먹고 나서도 못 풀고 있으니까 답지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겠다 하고 초콜릿을 좀 먹고 쉬다가 그냥 슥슥슥 풀었는데 우연히 답이 파이가 되어서 답이 맞춘 거예요. 그때 내가 풀었던 그 느낌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열심히 풀어가지고 결과로 딱 나오니까 과정이 어찌 됐건 답을 딱 맞추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찌릿찌릿 짜릿 짜릿 하면서 아 수학의 참맛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지나가던 그 수학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많은 문제를 풀지 말고 양질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봐라. 라고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때부터는 양을 줄입니다. 하루에 푸는 것도 15개 대신에 15개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11월 달 수능 보기 전에 10월 달 모의고사를 봐요. 10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다 맞았어요. 민진이요? 78점이에요. 2점짜리 하나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저는 그렇게 인품이 또 이렇게 훌륭하지 않아서 앞에 있는 민진이한테 이렇게 톡톡톡 쳤어요. 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몇 점이야? 그때는 민진이가 이러더라고요. 어 나 계산 하나 틀려가지고 78점이야. 그래서 제가 앞에서 바보 아이가 그것도 점수가! 이러면서 제가 이제 난 80점인데 라고 하면서 얘를 이렇게 딱 콧대를 눌러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럼 대학을 잘 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능 날이 다가왔죠. 그리고 보통 저는 아침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8시 20분에 기상하시고 저희 학교는 8시 20분까지 가야 되니까 차려주지 않잖아요. 그럼 안 먹어요. 그런데 수능 날에는 엄마가 갈비찜을 하신 거예요. 먹었죠 좀. 정말 이렇게 막 먹고 괜찮다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갔어요. 중앙여고로 배정을 받아서 쫙 가서 앉아 있는데 열심히 이제 국어를 풀었어요. 제가 좀 국어는 잘했어요. 여러분 120점 만점에 한 118점에서 6점 사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국어는 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수학 시간에서 터졌습니다. 열심히 풀고 있었어요. 17번 문제로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고기가 들어갔거나 안 먹던 밥을 먹게 되면 물똥을 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식은땀이 살짝 흘러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을 처음 보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점수를 그냥 이거 내고 그냥 화장실 가고 끝나는 건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이제 슬슬 엉덩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 과정? 디테일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풀는데 어? 엉덩이 약간 이제 따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쌤! 화장실이요! 그랬더니 이제 복도에 계신 감독관 여성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복도로 가요. 그 장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 검찰에 불려가는 피의자 신분같이 팔짱을 끼고 딱 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딱 가면 칸을 정해주세요. 여기 칸에 들어가세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자마자 아까 제가 물똥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앞에 그 화장실의 바닥의 틈으로 선생님의 그림자가 들어와요. 바깥에서 서있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마음은 불편하면서 일은 해야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해결을 한 상태로 평화롭게 들어왔는데 아시죠? 교실문 드르륵 열면 다 쳐다보잖아요. 제가 배정받은 자리가 맨 앞줄의 교탁 앞에였거든요. 다 쳐다보죠. 이미 여러분 멘탈은 나간 상태예요. 앉아가지고 18번부터 문제를 푸는데 한 10분 있다가 종이 쳤던 기억이 나요. 아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완전히 이건 재수각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정신으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과탐까지 다 풀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봤노? 그러길래 내년에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재수를 할 때는 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부산에 있는 모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기숙학원에 이제 부모님께서 정말 큰 돈을 주시고 이제 들어갔는데 2층 침대 2층에서 잤는데요. 옆에 옆에 애가 방구를 뽕끼면 그게 진동이 느껴져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귀하게 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때 느꼈어요. 아 내가 많이 예민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과 간다고 핑계를 하고 외출을 끊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엄하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저기 기숙학원 못 다니겠어.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시죠. 네 엄마 성격에 넌 최소 죽음이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학원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들어가고 학원에서 난리가 났죠. 왜 치과 간다는 애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대충 얘기해가지고 다른 학원을 가게 됐다. 짐은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기숙학원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메가스터디 온라인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신세계를 여러분 이미 패스로 다 확인하고 계시죠? 패스는 메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리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밤 9시부터 그 다음에 새벽 3시까지 잠을 자고요. 그리고 3시부터 아침에 8시까지 아침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 먹고 나서 단과학원을 좀 들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점심 먹고 나서는 인강을 듣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유지를 했어요. 이거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어서 끙하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마시면 어느 정도의 화장실을 가는지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수험생활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이 엽떡 같은 음식이에요. 이 빨간 것들 그 다음에 입에 넣자마자 단맛이 바로 올라오는 단당류들 먹게 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컨디션 다 망가져요. 그래서 맛없는 거 많이 드셔야 돼요. 뭘 드셔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임산부들이 먹는 음식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알겠죠? 그런 거 드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드디어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고 이번엔 진짜 잘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험장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열심히 풀었어요. 풀다가 이거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법에 걸리는 날이었는데 컨디션이 무너질까봐 저희 아버지가 약 사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약을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피임력 성분이잖아요. 그럼 뭐 제수생이 무슨 피임력을 먹어본 적이 없죠. 그 당시만 해도 무지해가지고 컨디션 관리를 해보려면 몇 달 전부터 한 번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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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작용이 구토인 줄 몰랐어요. 또 수학 시간에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짬이 생겼잖아요. 시험지만 들고 여기 이제 책상과 책상 사이에서 막 토했어요. 왜 이렇게 감독관 선생님이 찐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옆자리 뒷자리 앉았던 친구분들 정말 죄송해요. 아마 저 때문에 한 해를 더 공부하셨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최고 점수를 인생에서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원서를 넣었어요. 가군 나군 다군 근데 이제 마지막 다군에 제가 숙대 약대를 넣었거든요. 될 줄 알았죠. 근데 가군 떨어지고 나군 떨어지고 다군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후보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제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2번에서 끝난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효창공원 가가지고 목매 날고 죽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런 말이 딱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수연아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세요. 대구에 용하다는 데서 내가 네 사주를 한번 뽑아봤는데 너는 삼수해야지 대학 간다 하더라. 그 분 맞추셨어야죠. 삼수했잖아요. 삼수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안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똑같이 메가스터디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이제는 대치동에 와가지고 독서실을 잡아가지고 메가스터디 강의 듣고 그 다음 고시원 가고 독서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는 저도 메가스터디 현장 강의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잘 봤냐. 아니요. 잘 못 봤어요. 재수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그치만 삼수잖아요. 이제는 어머니하고도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거리가 생겼고 아버지도 이제는 별로 그냥 대면 대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야겠다.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의대가 있는 동국대를 가면 편입이라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교차지원으로 이과 점수로 문과를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원 내면 얼마나 합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존재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넣었더니 이대를 넣었더니 안된대요. 연대도 안된대요. 서강대도 안된대요. 그래요? 그럼 어디 넣어야 되지? 동국대 넣었더니 적정 이렇게 뜨더라고요. 전 정말 그것만 믿고 동대를 넣었는데 전 이제 차석을 한 거예요. 원서를 진짜 못 쓴 거죠. 어머니 아버님 입학식 때 안 오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상경해가지고 겨우 삼수해가지고 온 이 학교가 마음에 들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진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아 다시 공부해가지고 될까? 근데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왕 온 학교에서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편입을 생각하면서 안 들은 대학 수학 수업이 없어요. 대학 수학 수업도 듣고 화학 실험도 듣고 막 이렇게 학부는 엄은 학부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수업을 듣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그 원어민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분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죽은 시인인 사회를 가지고 인디비주얼리즘 진정한 개인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래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사람들한테 시선에 삼수생이니까 의대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꿈만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찐 공부를 대학에서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 영문을 제가 들어가서 영어 영문 수업을 듣다가 여기서 또 이제 한계가 왔어요. 뭐였냐면 쉑스피어 하는데 영어의 그 고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안되겠다. 실용적인 학문을 해보자. 그래서 통본역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해서 이제 조기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었던 그 하나의 저의 알바가 이제 직업으로 굳어져가지고 학원 강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야망이 큰 여자였기 때문에 당시에만 해도 내가 MBA까지 가가지고 정말 인재가 되리라 라고 했었는데 어느덧 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만나고 제 이런 경험들 얘기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학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는 삼수까지 공부시켜놨더니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시다가 그래서 안되겠다. 어른들이 아시는 모든 회사로 가자.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 제가 삼수까지 오기 위해서는 어 다양한 과정을 거쳤지만 첫 번째 영어 수학 시험에서 18점을 받았던 거 그걸 혼자 힘으로 극복해서 80점까지 만들었던 거 만점을 만들었던 거 이 경험이 지금까지 오는데도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이만큼 못 쏟아붓겠어? 나 그때 이만큼 했었으니까 지금도 이만큼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씩 풀면서 동그라미 치고 와 내가 이건 맞췄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각인시키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결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에피소드가 여러분은 재밌게 느껴질 수 있고 하나의 가십에 지나지 않겠지만 당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 쥐어뜯으면서 진짜 나는 돌머리인가?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나는 풀리는 게 없을까? 이러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긴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때 이 시간을 지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소중한 일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캐스트에서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인연의 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프 만드는 것처럼 점점점점 모여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내가 오늘 그냥 사소하게 보내는 이 점이 어떤 선으로 연결될지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말 벅차오르게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너도 삼수해. 정신 차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끄고 공부하러 가십니다. 고고! See you later!